최수현 네이버 대표가 뉴클라우드로 조직을 통합하고 글로벌 사업도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최 대표는 오늘 기존 AI B2B 사업 조직을 뉴클라우드 산하로 통합하는 클라우드 사업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. 이는 조직 기술의 역량을 집결하고 강화된 사업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전략으로 Z홀딩스, 소프트뱅크와의 협업 등 일본 내 사업 확장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설명입니다. 이외에도 CJ대한통원과 협력해 빠른 배송 경쟁에 합류한 것과 관련해 네이버는 올해 연말부터 다양한 슈퍼마켓과의 연계를 통한 1시간 내 장보기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